전북 김제 토종 청일 오디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 협력농가 판매 상품 전북 김제 햇 오디 판매합니다. 햇 토종 청일 오디는 한 알 한 알 손으로 직접 따는 정성도 함께 따는 토종 오디입니다. 예 그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주문해주세요. 토종 청일 오디는 오디 품종 중 수분함량이 많고 당도가 가장 좋아 남녀노소 어른아이 상관없이 인기가 좋습니다.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맛이죠. 계량종 오디보다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듯이 당도는 굳굳. 올해도 오디를 아주 잘 키웠습니다. 좋은 상품으로 보내드릴게요. 판매가격 5kg 49,000원 무료배송, 10kg 79,000원 무료배송 전북 김제 햇 오디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 닷컴 집중 tournaments 있습니다. 집중 agonal na organiz 수 집중 집중